어, 반갑습니다. 자, 미미론 머리를 먹으려 울드하루 왔습니다. 어, 처음 왔죠? 자, 이제 요구사롱까지 지고 막았고 첫 트라이중인데 어, 사라. 사라가 있네요. 저 사라 다 좋아합니다. 자, 사라. 자, 여기 쫄들이 나오면은 어, 이 사라 근처에서 잡는 그런 패턴인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어, 되게 신기하죠? 이 쫄들이 죽으면서 폭파 데미지 때문에 이 사라가 데미지를 잃고 피가 모두 달면은 요구사롱. 심해에 대왕오징어가 요 심해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옵니다. 저는 리고브리전도 심해에 있죠. 브론즈2에요. 브론즈1로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아주 개인적으로 좀 바쁩니다. 스읍, 브론즈1 원래 내 고향이었던 실버로 돌아가 아, 실버로 돌아가고 싶은데 자, 뭐 아무튼 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게임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이자럴 얼라이언스입니다. 얼라이언스를 사랑하시는 분들 얼라이언스를 하시려는 분들은 하이자로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해요. 전 부두송이고요. 여러분들은 시청자분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구사론에 트라이를 들어가시게 되면 사라가 피... 어우, 저... 대왕 꼴뚜이가 한 마리 나왔고 요즘 새발낙지가 그렇게 제철이래. 아, 새발낙지도 낙지인데 클났다. 요즘 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게 뭐였죠? 자, 지원 10월의 마지막 날 그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오는 게 뭐야? 아, 전어! 아, 전어 냄새면은... 그쵸? 진짜... 돌아올까? 아, 근데...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돌아오진 않겠지? 자, 뭐 아무튼... 어, 그거는 집 나가신 며느리분 사정이고요. 자, 저는 이제 미미론 머리 제가... 좀 몇 번 안 왔어요, 요구사로는. 근데 오늘따라 왠지 미미론 머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녹화를 켰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이... 부득종이 뭐... 블리자드랑 미리 연락을 해놨나? 어떻게 미미론 머리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녹화를 켠 거야? 되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또... 어? 부득에... 한때 심취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얘네... 아, 잘 알죠? 나올 때 그리고 각 각을 합니다. 어어... 좋아... 들어왔어요... 어, 뭐야? 왜 이렇게 기절이 잘 걸려? 뭐지? 어, 리치왕이랑 누구 싸우고 있어? 볼바른가? 볼바른가? 아휴... 자... 거시기가 무너지면서... 어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자. 야, 이번에... 이번엔 늦지 말자. 아휴... 야... 어...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됐다, 됐다, 됐다. 호호! 아, 이번엔 늦지 말자가 아니라... 처음... 아휴... 처음하고 있죠? 아휴... 처음입니다. 어우, 여우사로... 업적 뜨겠네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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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뭐...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자, 첫라인, 오늘 첫라인 자! 여러분들, 다 멈추세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 집중하세요 왼손, 어? 남자분들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왼손, 어, 잠깐 꺼내시고요 모두 집중해주세요 나옵니다 요구사론 대사가 끝나고요 심해 꼴뚜기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 여기 집중해주시고요 어, 갑니다 헛! 어, 뭐, 바라니르 조각이 처음에 나와요 바라니르 조각이랑 고, 고, 골드랑 바라니르 조각이랑 미미론 머리가 어, 당검 어, 당검이 나오고 반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반지 나오고요 미미 고된다니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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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